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품이 하나름 가득한 곳 H마트 14년 척추교정치료 경력의 장재경 원장이 한인밀집지역인 페드럴웨이에서 20여 년간 운영해온 울프척추신경원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울프 카이로프렉틱의 닥터 울프와 함께 진료하고 있는 장재경 원장은 워싱턴과 하와이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며 아메리칸 메디컬 레이저 설티피케이션과 아메리칸 설티파이드 스파이널 디컴프레이션 설티피케이션 그리고 설티파이드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벨듀에서 진료를 하다가 페드럴웨이 타코마의 사우스 쪽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페드럴웨이에 진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송원을 해주셔서 보답하는 마음에서 페드럴웨이에, 물프카이로프렉틱에 같이 함께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모든 보험을 다 받고요. 메디케어부터 해서 여러 기존에 있는 보험들이랑 자동차 보험, 유학생 보험, 모든 보험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하는 분들도 기존에 교정치료, 칼로프렉틱 커버지가 있으면 그것도 커버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336가 그랜빌 콜트 안에 1층에 넓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진료하는 날짜는 월수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전화는 425-985-8993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직장상에 사고가 나셔서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336가와 10가에 위치한 그랜빌 콜트 건물 1층에 위치한 울프 척추신경원은 주위의 한국의료원, 보험, 그로서리협회, 교회 등 많은 한인업체들이 있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장재경 원장은 한국인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감안해 때로는 직접 전화 예약을 받기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